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풀림 커리큘럼 2025 버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나의 성적을 위한 선택. 이번에 새로 만든 로고고요. 수풀림은 원래는 한자였거든요. 수풀림. 나무보다는 수풀봐라. 수학의 수술 풀린다 라는 뜻도 있고 여러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선생님의 컨텐츠인데 새롭게 로고를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수풀림 커리큘럼. 제 소개는 제 사진입니다. 뭔가 프로듀스원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후보는 아니고 우승자. 네, 다음. 먼저 처음에 제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개념과 문제풀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놨고 개념은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때 누구든지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치? 처음 공부하는 강의와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을 한두 번 학습했는데 좀 심화 개념을 하고 싶다 라는 강좌와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이 개념과 문제풀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개념과 문제풀이를 이어주는 강좌.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강좌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렇게 난이도 화살표 보이죠? 난이도. 위에 밑에서 위로 갈 때 난이도가 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로로 가는 것은 개념과 문제풀인데요. 개념 베이직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개념 베이직은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 나는 그렇거든. 어떤 학문이나 어떤 취미나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울 때 처음에는 뭔가 촘촘히 배운다기보다는 그림을 칠할 때 더치를 여러 번 칠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개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개념 베이직이라는 강좌고요. 그리고 좀 무겁게, 어렵게.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도 풀어보고 대신 기출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유형별로 다져나가는 것이 개념 원리와 개념 완성인데요. 개념 원리는 시중교제고요. 개념 완성은 수풀림 개념 완성 선생님 책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뉴라고 써있는 것은 개정교육과정, 20일 개정교육과정 2025년에 고1이 되는 친구들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개념 원리도 추가가 돼요. 시중에 개념 원리 교제가 있었죠. 개념 원리와 개념 완성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개념 원리보다는 개념 완성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개념 완성에 대한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 내신 기출들이 많아요. 개념 원리는 아주 쉬운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도 좀 있지만 그 비율이 개념 완성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개념과 문제풀이를 가운데 중간에 블루라벨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현장강의 촬영했던 강좌인데 개념과 문제풀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선생님 코멘트와 같이 남겨서 좀 촘촘하게 구성해놨던 강좌인데요. 개념 완성과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조금 더 컴팩트합니다. 조금 더 함축적이고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과 테크닉들을 많이 강의하는 강좌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RPM. 개념 원리와 RPM이죠. 개념 원리 회사에서 나온 RPM 교제고요. 이거는 정말로 유형 문제풀이라서 여러분이 혼자서 풀 때 센이나 그런 유형들을 많이 풀잖아요. 그거에 비슷한 수준의 문제집이에요. RPM. 그러니까 RPM과 자이스토리는 기초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블랙라벨이 있는데 순서는 사실 이걸 다 수강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내가 수학을 처음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개념 베이직, 개념 완성, 그리고 RPM이나 자이스토리를 수강하는 건데 개념 원리와 RPM, 혹은 개념 완성과 RPM, 이렇게 RPM 강좌를 꼭 같이 중복 수강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걸 다 끝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문제풀이 중에서 유형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가 수학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수학을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절대 아니거든. 공식을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훌륭 풀리는 것도 아니야. 문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도 있고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 반복 출제되다 보니까 그 유형들을 여러분이 저장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 저장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RPM 같은 경우에는 첫 문제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문제 이상의 문제들을 전부 다 풀이하는 강좌예요. 개념 자이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블랙라벨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가가 되는 그런 강좌인데요. 블랙라벨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시중계 문지립들 중에서 1티어죠.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문제집인데 아무래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내신 등급이 절대 등급으로 5등급까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점수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시험을 100점 받으면 좋겠지만 100점은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다 틀리고 나머지는 맞추면 전부 다 그것을 비슷한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1등급인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블랙라벨 강좌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개념을 한두 번 정도 학습을 했다라고 하시면 개념 완성과 블랙라벨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개념을 아직 하긴 했는데 공식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개념 원리나 개념 완성과 RPM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는 모의고사도 대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3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실전에서 쓰이는 그런 강좌들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블랙라벨을 수강하시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풍부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림 개념 베이직 강좌. 이게 표지예요. 교재 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작하는 수학, 중학 수학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다.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저 중학교 때 수학 못했는데 해도 되나요? 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질문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 수학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고등수학에서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강좌예요. 기본 공식, 유도 과정, 간단한 예제. 교과서 수준에 있는 예제들에 대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부담없이 수강할 수가 있다. 시간 또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한 강의를 구성해놨고 15강 내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몰아치기를 해서 하루에 3강씩 든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전부도 완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게 구성해놓은 강좌예요. 수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강좌다. 되게 책도 얇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요. 스플링 개념 완성은 아까 전에 개념 베이직보다는 훨씬 더 규제도 두껍고 강좌도 많아요. 강의수도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그렇다고 개념 베이직을 수강하지 않았겠는데 개념 완성을 수강해도 되냐?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둘 수 있냐? 아니면 촘촘히 좀 천천히 오래 가더라도 나는 좀 컴팩트하게 끝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개념 완성을 수강하는 건데 호두는 선생님의 그림 그림이고요. 이건 티셔츠로 나왔던 그림이기도 해요. 노 모어 스터디,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개구장의 느낌으로 수록해놓은 교재고요.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개념 설명 전부 다 다시 하고 문제풀이도 하는데 문제풀이는 교과서에서 중단원, 대단원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내신 기출 수준으로 구성을 해놨다. 아무래도 개념 베이직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다. 30강에서 50강, 편차가 있는데 사실 확률과 통계나 아니면 대수는 좀 부피가 크고 공통수학 1, 2도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부피가 좀 큰 강자들은 50강이 좀 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더라도 30강 정도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탄탄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좌를 선택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완벽한 개념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 내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교재를 구성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번 이렇게 좀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책이거든요. 개념 베이직 강좌 정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쓰임은 수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얇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 모든 노하우들을 전부 다 담아보자 라고 목표를 잡았던 그런 책이에요. 좀 도톰합니다. 그 다음에 스플링 블랙라벨. 블랙라벨은 시중교재고요. 선생님이 블랙라벨 기획 및 검토에 참여를 했던 강좌고요. 블랙라벨은 선생님 메가스트에 처음에 들어왔던 10년 전부터 그때도 블랙라벨의 모든 강좌를 강의했기 때문에 블랙라벨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랙라벨 특징이 간단한 문제부터 좀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 풀이. 이 간단한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지와 좀 다른 문제 풀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여러분만큼 좀 귀찮은 걸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빨리 접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볼 거예요. 간단한 문제 풀이부터 문제 분석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게시판 샘페이지의 왼쪽에 게시판 보시면 그중에 변형문제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블랙라벨 변형문제들도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라벨을 학교 부교재로 선정을 한 학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 부교재가 좀 쉽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만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땐 블랙라벨을 거의 필수적으로 풀어봐야 하거든요. 근데 일단 구매를 해놓고 왜냐하면 남들이 많이 사니까 해설지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무조건 이해가 될 것이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블랙라벨 강의는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개념원리 RPM 강좌는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시중 교재 문제집이고 개념원리 RPM 두 가지예요. 같은 강좌가 아니고요. 따로따로 있는 건데 개념원리는 개념책이고 RPM은 문제의 유형서입니다. 첫 문제 이상 들어있어요. 시중 교재로 탄탄하게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이까지. 시중 교재가 아무래도 좀 대중적이기 때문에 나는 10개의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2번, 3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별표를 세계를 쭉 강조를 하지. 대중적인 교재와 강좌들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모두 골고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균형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있다. 나는 좀 중요한 단원들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수록하고 두껍게 만드는 편인데 시중의 문제집들은 그게 균일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좀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균등하게 한번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념원리 강좌를 선택하시면 돼요. 촘촘한 개념 정리와 기본 유형 정리하기. 시중에 나오는 개념서 중에는 가장 좀 촘촘합니다. 가장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교과서 나온 개념. 이거는 1000문제 이상의 문제풀이로 실력을 더욱 업시킨다. 사실 뭐 양치기 과정이 있는데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념을 공부하고 양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했을 때랑 똑같아. 운종할 때도 여러분 식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먹어서 살을 좀 찌운 다음에 나중에 다이어트해가지고 좀 조각을 해나가는 거잖아. 그래야 아주 멋진 몸을 가질 수가 있어. 남자적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좀 양을 좀 펼쳐놔야 돼요. 양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통해서 걸러내고 집중해서 익히다 보면 수학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양치기. 문제풀이를 별로 하지 않고서 수학 실력이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양치기 기준은 과목당 1000문제 이상입니다. 1000문제 이상에 수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RPM 같은 교재로 한 번 정도 정리를 쭉 해놓으셔야 충분히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디저트는 강좌 이름은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선생님 커리큘럼에 있는 강좌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거 이제 현두핑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무릎담으로 나왔었고 여러분 캐스트 보시면은 현두핑 제작기가 있을 겁니다. 현두핑입니다. 접니다. 우회하지 마시고 저예요. 수풀림 외전. 수풀림 커리큘럼의 외전. 약간 뭐랄까? 겉절이? 겉절이 나쁜 표현인데. 반찬? 아주 맛있는 반찬. 중학수학 총정리가 라고 있어요. 중학수학에서 내가 좀 불안함을 느낀다. 중학수학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른 채로 고등학교에 대한 수학을 공부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3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중학수학의 내용들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중학수학을 정리해놓은 강좌가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바로 직전에 그 교과서 문제들을 한번 총정리해보고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직전 대비 강의도 있고요. 자의스토리나 메가스터디 엔제. 자의스토리 강좌, 메가스터디 엔제. 자의스토리는 매년 좀 개정이 되죠. 책이. 중요한 문제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강좌들을 도움받으시면 되고 메가스터디에서 나왔던 엔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충자료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라벨과 RPM 같은 경우에는 변형문제와 여러분 거기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같이 수록해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진행하게 되는 강좌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2025년은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친구들이랑 기존의 교육과정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 좀 특이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교육과정 두 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드실지 알겠죠. 가까이 교육과정에 맞게 최고의 강의를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